의향시장 김상돈 우리를 찾아오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파이파이브 모두 함께 힘내십시오. 함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. 다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어. 살도 좋고. 모두 마스크를 벗고 편한 하루가 되었습니다. 우리 모두 건강한 한 해 되겠습니다. 모두 다 같이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세요. 같이 그리고 함께. 2022년에는 꼭 코로나가 정식 되기를 소망합니다. 보건소도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2022년에는 호랑이 같은 멋진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반짝반짝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 모두 2022년 파이팅. 올해는 호랑이 때 맞아서 호랑이가 지표하는 의왕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합시다. 안녕하십니까. 다 같이 화이팅! 우영 씨는 건강하세요. 다 함께 화이팅! 다 같이 화이팅! 다 함께 화이팅! 우영 화이팅! 다 함께 화이팅! 다 함께 화이팅! 다 함께 화이팅! 우리 모두 화이팅! 다 함께 지켜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